안녕하세요 태블릿치구 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 17.3인치 구글 크롬북 리뷰에서 에이수스 디테쳐블 제품도 잠깐 언급드렸던 CM3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CM3는 태블릿 형식의 에이수스 크롬북 디테쳐블 CM3 제품이 있고 노트북 형식의 360도 회전하는 에이수스 크롬북 플립 CM3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편의상 CM3로 언급을 할게요 크롬북의 cpu는 대부분 인텔 x86 기반인데 안드로이드 어플을 사용할 경우 일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이수스 CM3는 ARM 기반의 cpu를 탑재한 크롬북이라서 호환성이 좋다고 합니다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스의 봉인실을 제거할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은 최대 45W 충정지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키보드와 스탠드 커버가 함께 부착되어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본체만 0.5kg이고 스탠드 커버를 포함하면 0.9kg 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키보드는 키감이 별로네요 스탠드 커버는 가로와 세로로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로로 거치되는 제품은 많지 않은데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CM3 본체 후면은 8MP 카메라가 있고 전면에도 2MP 카메라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미네랄 그레이 색상의 상판입니다 크롬탭도 정식 명칭은 크롬북으로 적혀 있네요 두께는 7.9mm 입니다 윗면은 오디오 스피커가 2개가 보이고요 수납형 스타일러스 펜이 삽입되어 있는데 충전식 제품으로 15초 충전 시 45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오디오 잭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전원 버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는 신지 구멍과 도킹 포트가 있습니다 10.5인치 1920x1200 16대 10 비율이고 sRGB 120% 화면 밝기는 320nit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구성품을 확인했습니다 태블릿 출구야 태블릿 구입했구나 어 키보드가 일본 자판이네 이거 국내에서는 구입 못하는 거야?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해서 구입 가능해 근데 국내 제품은 64GB 저장장치만 판매하고 있더라고 근데 일본은 128GB 저장장치로 출시해서 나는 아마존 재팬에서 구입했어 일본 자판이면 불편하지 않아? 글자 자판은 안 보고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특수문자가 일본 자판은 달라서 불편해 예를 들어서 한국어 자판과 미국 자판은 at 문자가 숫자 2번 쪽에 있거든? 근데 일본 자판은 엔터키 옆쪽에 있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 배열이 달라서 사용하기 어렵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키보드에서 일본어 숫자는 삭제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 각인된 특수문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 아니면 인터넷에서 한글 스티커 천원대에 구입 가능하니까 그걸 붙여서 사용해도 되고 분리형 키보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와 동일하게 2단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 크롬탭 성능은 어때? 이 제품이 미디어텍 컴파니오 500 AP를 사용하고 메모리는 4GB를 사용하고 있거든? 긱벤치 5 테스트를 진행하면 싱글이 295, 멀티가 1402점이 나왔어 비슷한 제품으로 갤럭시 탭 S5E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성능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 구입한 거야? 음 그건 말이야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전에 구입한 에이수스 17.3인치 구글 크롬북을 사용해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면서 편의성이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는 좋은 점이 보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는 전용 앱스토어가 있어서 PC에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크롬OS는 크롬 브라우저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어 그리고 크롬OS는 유튜브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돼서 이게 자막을 볼 때 장점이 있더라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실행하면 자동 번역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의 유튜브 앱은 자동 번역에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해 근데 유튜브를 검색해서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튜브 앱이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소창에 직접 youtube.com을 입력하고 들어가면 되긴 해 이제 아까 그 영상을 찾아서 실행해 볼게 어때? 이번에는 자막 선택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크롬 브라우저 설정에서 모바일로 되어 있어서 그래 데스크톱 사이트 보기로 선택을 해주면 크롬OS와 동일하게 한국어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막 한번 보려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크롬OS에서는 한 번에 되는 건데 안드로이드OS는 매번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유튜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유튜브 스튜디오로 영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근데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선택을 해도 앱을 설치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어 근데 안드로이드 앱은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자막 수정이나 영상 편집 등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 외부에서 급하게 영상 수정이 필요할 때 노트북을 휴대하지 않고 태블릿만 들고 다닐 때는 수정할 방법이 없더라고 반면에 크롬OS는 PC 안경과 동일하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직접 자막을 수정할 수 있어 그 외에도 최종 화면이나 카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는 구글에서 만들었잖아 근데 웃긴게 구글 안드로이드용 유튜브 스튜디오 앱은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회전을 해도 세로 모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어 오히려 애플의 아이패드용 유튜브 스튜디오 앱은 가로 모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더 편했어 구글 개발자가 애플 스파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외부에서 태블릿과 노트북을 하나로 합쳐보자는 생각에 구입했지 그냥 서피스3 윈도우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 되지 않아? 서피스3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없잖아 내가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LD 플레이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지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각성에서는 좋지 못하지 윈도우 11에서도 안드로이드 앱을 정식 지원하게 되었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완벽하게 구동이 안되지 그렇구나 다른 이유는 또 뭐야? 두번째는 이 제품의 폼팩터에 반했어 수납되는 펜과 세로워치 스탠드 커버가 매력적으로 보였어 US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 크롬에 모두 호환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펜이야 장점은 요즘 태블릿은 펜을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제품은 태블릿 본체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이건 내가 얼마전에 갤럭시 Z 폴드3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로 갈아탄 이유 중에 하나가 수납형 펜이라고 말한 적이 있잖아 갤럭시 Z 폴드4에서는 수납형 펜으로 출시된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로 수납형 펜은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전에 Z 폴드3의 전면 액정 비율이 너무 길쭉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는데 비율 문제와 두께를 개선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Z 폴드4에서는 수납형 펜으로 출시되면 바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난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 대신에 크롬 탭을 수납형으로 구입했으니까 당분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분리해서 사용하려고 해 그리고 CM3는 펜 두께도 갤럭시 탭처럼 얇은 펜이 아니고 적당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았어 나도 USI 펜은 처음 사용해봤어 필기감이 궁금했거든 지터링이 많은 스키드 앱부터 필기를 해볼게 필기감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필압도 잘 먹는 것 같네 한때 안드로이드 앱의 최강자였던 렉처노트 앱도 사용해볼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렉처노트 앱은 설정에 따라서 필기감이 달라지니까 세부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설정하는 재미가 있지 다음에는 필기 앱의 새로운 강자지 노트쉘프 앱을 사용해볼게 이 앱도 괜찮네 하나만 더 해볼게 크롬OS는 기본 캔버스 앱이 설치되어 있어 이것도 보여줄게 이 정도면 필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네 지터링 테스트도 보여줄게 얼마전에 ASUS ROG Flow G13 윈도우 태블릿 PC는 필기할때 지터링이 심하다고 말했잖아 ASUS MPP 펜이 유독 지터링이 심한 편이거든 그래서 USI 펜도 지터링이 심한지 테스트를 해볼게 와 이거 봐 기본 캔버스 앱에서 지터링이 없네 가장 지터링이 많이 발생하는 스키드 앱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스키드 앱은 구불구불하게 지터링이 발생된게 보이지 노트쉘프 앱도 테스트를 해볼게 이 앱에서는 지터링이 거의 발생하지 않네 이 정도면 USI 펜도 쓸만한데 나는 원노트도 사용하는데 그것도 보여줄 수 있어? 아 그건 말이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크롬북의 안드로이드 오피스 앱을 중단을 해서 이제 원노트 앱은 설치가 안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웹 버전을 사용하라는 묶음만 나오지 웹 버전에서도 필기는 할 수 있는데 로딩도 오래 걸리고 느려서 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 그렇구나 이게 가장 아쉽네 세로 거치 스탠드 커버도 매력적이라고 말했잖아 가로로 거치할 때 스탠드 커버는 90도까지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 세로 거치도 동일하게 90도까지 펼쳐서 사용하게 되지 다른 제품의 경우는 180도 각도까지 펼쳐서 사용할 수 있어서 CM3는 각도에서 살짝 아쉬움이 있지 근데 이건 디자인 때문에 그래 다른 제품은 신지가 접힐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잖아 반면에 CM3는 뒷면을 천으로 감싸고 있어서 각도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지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으로 구입한 이유인데 국내 CM3 제품 소개 글에서 이 제품이 보조모니터 기능이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 개인 블로그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곳에서 작성된 글이라서 당연히 의심 없이 믿고 구입을 했는데 막상 노트북과 C타입으로 연결을 해도 CM3를 보조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 반대로 CM3를 보조모니터로 출력할 수는 있어서 CM3는 모니터 아웃 기능만 있고 모니터 인 기능은 없었던 거지 이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이수스 코리아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보조모니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럼 잘못 구입한 거네? 그치 구입 전에 유튜브에서 이 제품 리뷰들을 모두 찾아봤는데 보조모니터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이 없었어 그때 의심을 써야 되는데 국내 제품 소개 글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근데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기사를 작성한 건지 의문이 드네 황당하긴 하겠네 크롬OS 제품은 배터리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 이 제품이 27WC 배터리로 12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실 사용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최대 밝기 100% 사운드 50%에 맞춰놓고 유튜브 연속 재생을 하면 4시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20 태블릿이 동일한 조건으로 5시간 재생이 되니까 그 제품과 비슷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줬어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와이파이 아래 모바일 데이터가 있는 거야 이거 유심도 들어가나? 생각을 하고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 핫스팟을 여기서 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 매번 스마트폰에서 핫스팟 켜주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태블릿에서 켜주니까 LTA 태블릿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와 그건 편해 보인다 그의 단점은 또 뭐가 있어? 성능은 안 좋다고 말했고 아 액정 베젤이 2021년에 출시한 제품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베젤이 두꺼웠어 이것도 아쉬웠어 그리고 국내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겠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구글 크롬북에 이어서 크롬탭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엔화 약세일 때 구입을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지만 환율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8GB 용량까지 필요 없으면 국내 제품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리눅스도 사용이 가능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